채윤이와 소희의 진만먹방 자 오늘은 채디와 자두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이게 자두가 되게 맛있어 말랑말랑하면 맛있는거에요 한번 먹어볼까요? 저는 채디 먼저 먹어볼게요 싱싱한걸 골라서 딱딱 먹어야돼요 에? 그래도 안빠졌어요 자 이거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기에 씨가 있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아 빨리 먹겠니? 시원해 아 뭐하는데? 뭐하는데는 왜 하세요? 아 친구들 아 그러면 내가 채디 줄지 못해 뭐 자들어 보죠 집어볼게요 이거는 되게 말랑말랑 먹는거에요 뭔가 푸른하는 으응 이거 같아요 짜란 이거 이제 4개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가 6개 가져왔거든요 다 가져왔어요 말랑말랑는 이렇게 생겼어 국물을 튀어나오고 있어요 어머 제가 이거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거 잡았어요 아 말랑말랑하고 국물이 엄청나요 이거 봐요 지금도 나은거 봐봐 와우와우 베리 굿 일단 이거를 쭉 탁 음 음 제가 세상에서 과외 중에서 채리랑 다들 진짜 좋아요 저도예요 복숭아 복숭아도 소박해요 야